저 하면 되나요? 이거 마이크 저밖에 안하나요? 약간 지금 님들 시청자 채팅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앗뜨거의 지금 노래방송을 앗뜨거가 좋아하는 래퍼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? 맞아요 빈챈 어떻게 알지? 앗뜨거 빈챈이 4시간 전에 신곡을 냈거든요 제가 그거를 10번 듣고 바로 지금 불러보려고 왔어요 아 무슨 노래인지 모른다고요? 이번에 듣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니까 꿈에서 나는 머리 아파하지마 네 행복 깔고 먹는 벌레인가 봐만 난 오늘 나의 행복은 선악과 같은 맛이 나 Baby 아무것도 못하고서 바라만 보는 건 더 이상 싫어 네 상처를 내게 줘 나 아픔과에 익숙해서 정말 괜찮아 부탁이야 내가 다 가져갈래 괜찮아 누나가 힘들지만 안을 수 있다면 내어줄 거야 모두 다 내 심장까지 다 한입 베어무른 선악과를 들고 따라갈게 어디야 내 사랑아 누난 힘들어할 자격 없어 누난 행복할 자격만 있어 누나 걷는 길이 가시밭길이면 내가 없고 갈게 어디든 내 발이 망가지면 숨겨놨던 날개 펼쳐 날아줘 천사랑 걸 딴 놈에게 들키지는 말아줘 난 그대가 어찌되어도 사랑할 거야 이유는 없고 그냥 돌아가네 전부라서 그래 같지만 누나를 아프게도 그 말들이 진심이 아니라고 난 믿어 오늘 하루 날 놀아주느라 수고했어 다만 누워 뭉친 다리 주물러줄게 예고 없이 나타나서 삶을 바꿔놨어 몰라야지 난 누나가 책임져야 해 사랑해야 말 한마디로 더 표현 안돼 그 그 대신 난 영혼을 약속해볼게 누나가 힘들지만 안을 수 있다면 내어줄 거야 모두 다 내 심장까지 다 한입 베어무른 선악관을 들고 따라갈게 어디야 내 사랑아 그치 아 아 아 뜨거의 노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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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